정부로부터 정착 자금을 지원받는 전북의 청년 농업인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.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선발된 4천 명의 청년 농업인 가운데 전북은 전체의 15%인 619명이 선발돼 726명이 선발된 경남 다음으로 많았습니다. 영농 정착 지원이 시작된 2018년 이후 도내에서 선발된 청년 농업인은 2천여 명에 이르며 70%는 비농업계 졸업생과 귀농인으로 청년층 신규 유입에 기여하고 있습니다. 선정되면 3년간 매달 최대 110만 원의 정착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5억 원 이내에 창업 자금 지원이나 농지은행 비축농지 우선 임대가 가능합니다.